오! 에이오! 자네 왔는가? 오늘은 또 무슨 대결인가? 깍지 자네! 들어본 적 있는가? 뭐? 활력이라는 건 말일세 아니, 활력? 활력이 왜? 우리 민족의 기상을 표현하니 그것이 바로 활력이라네 응? 우리 민족의 기상?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있어 보시게! 자네 최종변기 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뚱뚱뚱뚱 맞아! 우리 활이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고 하는군! 그 영화도 있지 않은가? 거 보게, 활력은 역사적으로 힘을 보여줬다니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구만 그래서 말이지, 오늘 우리의 활력을 대결해보세요 저길 보게나 자네, 실내양원도 안 해봤는가? 한번도 안 해봤는데, 자넨 해봤나? 나도 안 해봤다네! 들어가지! 호시오 금방 턱에 딱 붙이시고 힘든데? 네, 이렇게 딱 붙이시고 왼쪽으로 두둑이 더 떨려 조준하시고, 손만 놓으세요 오오오오 오키 느낌 온다 역시 활력 활력이구만 활력이 넘친다 가만 활력? 활력? 활활활 뭔데? 뭔데? 서울시민청에서 활력 콘서트가 매일매일 열린다는데 들어봤는가? 잉? 매일 활을 쏜다고? 그게 아닐세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 예술가들이 매일매일 공연을 한다고 하네 공짜겠지? 언제? 어디서 하는가? 12월 한 달간 매일매일 평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말에는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와 그럼 우리 민족의 기상 활력을 충전하러 가보세요 아 그 활력인가? 166점 Q A는 214점 밥부터 사게 초고件 기상캐스터 찼핑 아 육사 앙 아 앙 앙 앙 앙 감사합니다.